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금요일의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월요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주간으로 꾸며 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 535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덕지진과도 함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입니다. 이게 누구의 발언일까요? 2015년에 김건희씨 회사에서 마크로스코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자기가 개최한 전시회에 왔던 사람을 제가 그때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업무에는 굉장히 진심인 분이구나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업무는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네요. 건진이나 천공이 한 말이 아니고 21년 12월 9일 국민의힘 선대위 금태섭 전략계획실장이 한 말입니다. 펜코적 사고가 지배하던 당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저런 말을 하던 사람도 퀴어 퍼레이드 한 번만 나가면 모든 게 용서되고 합리적 정치인으로 보이는 분이 어딘가에는 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장현 사태는 올 초에 전장현의 불법 시위에 무릎 꿇고 언플하던 사람들이 책임지면 되는데 그럴 리 없죠 후한 무치하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22년 12월 소셜 글입니다. 전장현의 시위에 대해서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정의하신 이준석 전 대표는 대체 영국이나 프랑스의 문명을 경험하면 얼마나 겁에 질릴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세상 거의 대다수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극우성향 젊은이들의 아이콘이 된 정치인이 누군가의 눈에는 합리적 중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20년 지선 직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뺀 모든 정치 세력은 협공을 시작할 거라고요. 그게 원래 보수당? 아스팔트 극우 인사? 극우 유튜버? NL 지식인들? 보수 언론인들? 진보 언론인들? 그리고 진보정당에서 핫샷 대비한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단합된 그림을 보여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금태섭도 좋아보이고 이준석도 좋아보이고 민주당만 빼고는 다 좋아보이는구나. 나도 이 다음에 큰 죄를 지어서 사회에 불필요한 인간이 되면 민주당 비난하면 되겠다. 갑자기 누군가가 합리적 중도보수라고 불러주겠구나. 감사합니다 임미리 박사님. 4년 전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한 화두를 던져주셔서 말이지요. 아무튼 이분들의 화두를 뺀 모든 실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1월 첫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혐으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으로 비오틴,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고전에 재발던 평상에 젖은 경우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으로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욕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으로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혐으로 첨가물을 더해 맛을 만들어내면 유통기한이 늘어나요. 재료를 아끼고 레시피를 바꾸면 이익이 늘어나요. 그런데 말이죠. 꾸루꾸루는 다르고 싶어요. 좋은 재료와 정성의 맛을 믿거든요. 진짜 디저트의 맛. 달콤한 순간은 꾸루꾸루. 우유 마카롱. 몸이 움츠러들수록 달달한 건 더 땡기는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이죠. 왜냐면 추우면 지방 소모가 빨라지거든요. 아, 진짜? 그렇겠죠. 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보통 지방을 많이 축적하고 가죠. 그래서 요새 곱창이 땡기나? 자, 달콤함의 절정. 꾸루꾸루가 있습니다. 당의 왕이죠. 당의 왕. 당대표잖아. 비대위원장이죠.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로지 재료의 풍미만으로 그 달콤한 맛을 내는 쿠키, 스콘, 에그타르트 등 투제 디저트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센스있는 선물로도 좋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연초의 선물, 혹은 너 자신에게 선물. 꾸루꾸루. 액세스몰에서. 금요일 방송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야기는 주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 둔 청년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가장 큰 보도자료를 낸 것이 고립은 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걸 홍보하는 거겠죠. 원래 사업은 홍보를 해야 하기도 하고요. 특히 가족돌봄 청년은 우리 방송의 북유럽연구소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후속으로 전해드립니다. 일단 복지부에서는 이미 작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국내 가족돌봄 청년이 10만 명이 있다고 하네요. 10만이라. 그리고 8월부터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돌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10만 명의 가족돌봄 청년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만 명이 돌보는 가족이 1인당 한 명만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심하게는 3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다 합해서 한 4, 50만 명 될 거예요. 이런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국민들 다 합치면. 그러면 국민의 1%쯤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 가족돌봄 청년을 파악한 뒤에 학교, 병원,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요. 학교 사회복지사나 의료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안 했나 봐요. 더디네요. 네. 할 계획이래요. 할 계획을 발표하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네. 그치, 그거는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그리고 지원 내용도 이게 다야 싶은 느낌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 돌봄비를 연 2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한 달 2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는 거죠. 이거 아름다운 조담만도 못하네요. 네. 여기에 또 과로치고 일정소득 이하인 자까지 넣어놨어요. 일정소득 이상인 자를 몇이나 찾아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그 이번 정권 들어와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복지의 내용이 무엇이든 선별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합니다. 선별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근데. 그래서 일품을 더 드리죠. 네. 네. 선별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약자라는 단어를 써요. 단어 바꾸는 거 정말. 이제는 진짜 너무 고도화돼서 심각하게 사악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번 주에 언론 보도 이재명 당대표의 자상을 열상이라고 처음부터 바꿔서 보도하는 그 본능. 빈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서울대병원은 잡혀가야 돼요. 네. 거짓말, 거짓뉴스 뿌려가 됐으니까. 왜냐면 열상을 꿰맸잖아. 네. 과다 의료행위지. 그리고 국민의 당 출신의 한 전 사장이 민영화 대신 새로운 단어 개발했죠? 탈공기업. 어, 맞아. 네. 단어 생각해내느라 진짜 죽도록 고민하나 봅니다. 그러면 탈춤은 춤을 탈피하는 건가? 그만해. 아니, 그럼 탈공기업이 뭐야 대체. 자기 퇴사죠. 그럼 입사기업이잖아. 그게 민영화라고. 미치겠다 진짜. 단어를 바꿨어요. 이렇게 아무튼. 아니, 그리고 선별까지 할 거면 돈을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일단 4개의 시범 지역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지어서 각 센터당 6명의 돌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돌봄청년 간의 자조모임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있긴 커녕 아직 이름도 없는 곳을 이제 짓겠다고 하면 확실히 에디터가 지적한 대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올해 뭐가 될 리는 없네요. 센터 4개 지역에 짓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시범 사업 가지고 지금 여기다 넣었다고요? 그리고 10만인데 4개 지역? 이건 뭐야? 아, 그게 이제 시범 4개 지역이니까 전국을 커버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뭐 되는 건 없습니다. 네. 뭐 시범 사업인 건 좋은데 오래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립운둔 성갑이 어, 네네네. 근데 나는 청년은 아니니까. 고립운둔 노인이지. 지난 7월에 정부에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고립운둔 청년이 5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고립운둔 청년을 위해서 말씀드린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청년미래센터를 지어요. 거기서 업무를 하겠죠. 무슨 업무를 하느냐? 고립운둔 청년을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찾아내서?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 전화문자 등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 DC와 아카라이브에 가겠다는 얘기가? 가방에 글을 뭐 숨을 게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굳이 방문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거기에 안내문 몇 개 올리겠죠. 뭐. 연락하세요라고. 아니면 거기서 레벨로폰 아이디를 만들어서 고립운둔 청년과 친해진 다음에 만남을 기획해가지고 그대로 복지를 제공할 그럴 계획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정원의 작전이고.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립운둔 청년을 찾기 위해서 어떤 공무원은 하루 종일 펜코에 들어가 있겠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홍보 글을 계속 올리는 수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 구체화면 아직 엔트리도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친해진 다음에 방문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면은 오히려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그럼 같이 고립되게 돼요. 둘이 고립되게 돼요. 이게 더 좋구만 이러면서 지원 내용은 심리상담, 신체예술활동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 그리고 이거 좀 신기한데 은둔 청년끼리 공동거주 공간을 만들어주겠대요. 그래서 공동거주를 시키면서 일상생활의 관리 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대요. 이야... 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함지만 수용소 같지 않나요? 네. 좀 전체주의적인 해법이에요. 어. 그렇죠. 이들이 이미 공동거주를 하고 있다면 모르되 공동거주를... 물론 희망자의 하나겠지만 권유겠지만 이야... 근데 이 마인드를 가지고 그... 이거를 위반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의 마인드는 얘네 옛날 같으면 삼촌 교육대와 같은 마인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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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스파이크 생각도 나고 옛날 그 영국에 허허... 어... 그리고 취업의사가 있다면은 요거는 좀 취업을 강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닌가 봐요? 응. 취업의사가 있다면은 어제 말씀드린 노동부의 취업 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를 하나 봅니다. 비정규직으로 보내야겠다. 뭐 그것도 한 걸음 나아가는 거니까. 알았어요. 주변에 친구나 가족분들 중 걱정되는 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피할 수 있도록 뭐 이렇습니다. 당장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네.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올해 어떻게 변하는가. 네. 정치의 결과고 한 표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장 적용되는 보편복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덟 번째 난임 부부의 시술비 난임 시술은 나 말고 그렇게 들렸어.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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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그게 문제야. 이거 되게 힘든 건데. 맞아요. 이게 힘든 것도 엄청 힘들어요. 몸도 힘든데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힘든데도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고마운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시술비를 지원을 합니다 저 나이 그래도 이제 마흔 앞뒤로 가니까 술자리에서 가끔 이 나이 먹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술 먹고 술 취해서 난임 치료 중인 애들 아 그거 울죠 눈물 나죠 진짜 맞아요 그러나 이 나라는 원래 선별복지의 나라인지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지원을 해주진 못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게 지자체마다 달랐어요 소득기준이라는 게 점차 사라지고는 있었지만 작년까지는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청 남북, 전북, 제주의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는 선별복지가 어떤 경우에는 제한된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하러 이거 하는데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 그랬는지까지는 추적을 못했는데 이 씨 사는 집이 애 낳는 건 안 고마워? 근데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 이번 달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도 이런 소득기준을 제지 않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회당 30에서 110만원까지의 시술비 지원을 해줍니다 좋네요 보편복지 만세 철학이 바뀐 게 아니고 너무 추진률이 떨어지니까 시술비 지원 외에도 4월부터 추가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냉돈단자를 사용할 경우에 보조생식술 비용이 들죠 이거를 회당 100만원 최대 2회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난임의 경우에는 특히나 임신과 출산의 고위험 요소가 있다면 수틀리면 엄청 치명적이니까 이를 미리 검사를 자주 그리고 미리 해야봐야죠 이것도 지원이 필요하겠죠 필수가임력 검진비라는 이름으로 4월 이후에 8만 2천 쌍에게 검진비를 지원해주고 내년에 그 다음해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싸요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네 너무 급해서 나온 대책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괜찮은 소식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재작년까지는 우린 그래 봤잖아요 이런 얘기를 해야겠는 게 이제는 한국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아이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예 아예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실패했죠 사실 근데 이제 가장 빠르잖아요 이 나라가 해법을 모르겠어요 안다고 못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법은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부동산인데 부동산 해법이 없잖아요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도 있고 노동소득 늘려야 되고 그리고 성차별 격차를 줄여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셋 중에 하나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셋 다 보수 정권이 아니어도 쉽지 않은데 보수 정권이면 원하지 않기도 하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렸고요 저출생 아홉 번째 저출생 정책 네 그 외에도 많은 저출산 관련 정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등 불이니까요 일단 만 0살 아동에게 월 70만 원씩 지급되던 부모 급여가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동수당 부모 급여 이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한 살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나고요 계획대로 늘어나고 있군요 두 살 미만 아동에게 입원 진료비에 본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그 뭐야 뭐 이번 식대 뭐 이런 거는 조금 있다고 하네요 아직 앞에 뒤에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수 정권도 이건 안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한국에서 그리고 신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던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작년에 생겼었어요 이게 확대가 돼가지고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첫째 둘째 둘 다 200이었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기사에서 본 소식은 이 소식이 아니죠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부동산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지에는 이름을 신생아 특공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어릴 때 본 애들 대상 명량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신생아 특공인데 나는 썩었나봐 난 고어물이 떠올랐어 내가 너보단 낫다 그런가? 예 그 그냥 특철물 저도 만약에 신생아 다섯 색깔 옷을 입고 애기들이 나쁜 걸 물리치는 받아라 동심의 힘 이런 거 기뉴 신생아 뭐 이런 거잖아 받아라 뜨거운 분유 또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특례대출이 시행이 됩니다 역시 2년 이내 출산한 연소득 1억 3천 이하 무주택 가구에게 지원이 되고요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1에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석하는 방법이 다를 텐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연소득 1억 3천 맥시멈 치면 딩크 부부가 개인 연봉 6천 5백만 원인 딩크 부부 맞벌이 네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야 되나요? 그렇죠? 아이를 가져야죠 아이를 가지고 나면 1에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5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경제관념이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내가 산 5억 원짜리 집이 얼마나 떨어질지 보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르지 않아도 손해거든요? 이 정도 밀리면? 네 그렇다면 흔히 경제질들이 이야기 안 하는 그 부분인 거죠 진짜 이 속셈은 안 팔리는 집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굳이 안 좋은 상품인 집에 굳이 대출받아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이면 이 정책은 실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아마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 80%까지 된다고 치면 5억 원에 20%면 얼마지? 우리가 1억 그러면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죠? 봐요 우리가 이거를 3년 전인가 4년 전에 국감 시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재벌들이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신사업 안 건드리고 부동산 안고 엎어진다고 그런데 지금 PF 문제로 중견기업이 쓰러지는 상황까지 오니까 부동산 안고 엎어졌던 사람들의 자산이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얘기한 가계 대출이 오랫동안 막아지지 않으면 기업 대출도 흔들린다는 이야기 하고 지금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가계 대출도 기업 대출도 결국 가장 큰 포션은 부동산이니까 지금 정권이 그런 타이밍에 정부가 부동산에 돈 넣으라고 젊은 사람들한테 권할 이의인가? 이게 그 젊은 사람들에게 유리한가? 는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 달 말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29일인가부터 시행이 되는데 계약한 지 3개월 이내면 이걸로 대환을 받을 수가 있대요 작년에 계약했다 3개월이니까 작년 11월 뭐 그렇다면 11월쯤에 계약하신 분들은 아니면 전세계약을 갱신하신 분들은 하실 수 있다 대환을 받으실 물론 신생아가 있어야겠죠 2년 이내 저는 시사진행자처럼 말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냥 덜컥 질렀다 나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 거고 애 계속 여기서 키울 거야 엎어졌다 그랬으면 갈아타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갱신계약한 지 한 2개월 안 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결혼여부 상관없이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연 3만 가구의 특별공급이 신설이 됩니다 특공 물론 소득 및 자산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임대에서 우선공급이 생깁니다 제가 맨날 들여다보는 공공임대 공고문에 추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 여기 3명과 상관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상관이 있네요 네 공공임대 순위가 밀리겠네 또 그렇죠 괜찮아 이사 좀 늦게 가 야 너나 괜찮지 직업 구하고만 해 아 진짜 개빡치네 XSFM입니다 패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엔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다른 제품과 원료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제품과 달여낸 방식을 비교해보세요 진짜가 만든 진짜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튀기지 않았다 굽지 않았다 복지 않았다 얼리지 않았다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낸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푸르넥 광고 내가 해야 되나? 어 화났지 않아져 세민이 푸르넥 동결건조의 단점을 극복한 원적에선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웰빙 간식 생과일을 사용하고 과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순수한 과일칩 근데 쉬지 않아요 오히려 상큼한 맛에 가깝고요 상큼함과 달콤함이 잘 조화가 되어 있죠 그게 너무 맛있죠 순수 과일칩에서 화이트, 다크, 요크루트 콜라까지 믹스엔 다양한 베리에이션 저의 원픽은 요크루트입니다 비싸지만 저 덕질인도 움직이게 만드는 맛이 있습니다 프로넥은 액세스몰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새해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식단과 운동을 동시에 하려고 하겠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패했겠죠 내일이면 실패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첫 주말은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작심했다가 맞습니다 너무 무리한 목표를 세우지 마시고 일단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서 운동부터 루틴화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3개월 이내에 집을 안 샀다 뭐 더 드세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식단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굉장히 빡세게 하는 게 아니면 하루에 이거 프로넥 한 개 정도는 괜찮아요 이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 자닷괴 열 번째 동물병원 진료시 사장고시와 진료비 개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사정고지와 진료비 개시가 확대됩니다 네 원래 예고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확대되는지 디테일을 봅시다 현행은 중대진료 행위에만 진료비를 미리 고지했었고요 애가 뭐 어디 뿐질라졌어 뭐 이랬을 때 진료비 개시도 일부 진료에만 적용이 되었거든요 그나마도 수의사 2인 이상의 동물병원에만 적용이 됐지만 이게 전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의 작은 병원은 원장님 한 분하고 미용선생님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된다 이제 네 이전까지는 안 됐는데 이거는 이미 적용이 됐어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됐어요 네 동물병원 뭐 지금 이번 주에 가신 분들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모든 동물병원에 진찰 상담 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 5종 접종 X선 적혈구 등의 검사 등 총 11개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에 대한 진료비 개시가 의무화 되었고요 자 아 이거 말고 내가 자주 하는 그런 분은 정치초보다 일단 한 70% 정도가 케어가 됩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네 그리고 치료 목적의 진료 행위에서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진료 항목 한 100개 정도의 항목에서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이미 지난 8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병원 지역별 진료비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요 응 이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되던 대로 계속 시행되는 중 이것도 또 라고 말하면 안되겠구나 이거라도 그나마 응 네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털에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뿅 하고 떠요 응 강아지 초진비용은 대전 울산 충남이 11,000원으로 제일 비싸네요 상관없는 얘기인데 올해 8경기밖에 없지만 울산에서 야구를 한번 보려고 응 생각 중이라서 이제 여행 정보를 드려봤는데 울산은 왜 이렇게 물가가 비쌉니까 뭐 저기잖아요 원래 삼성 인근이 물가가 비싼 것처럼 야 그 울산에서 놀기 쉽지 않대 그래서 그냥 창원에 그냥 가기로 아 창원은 너무 좋아요 네 놀기 아주 좋아요 저는 이제 도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이렇게 확대하고 클릭하시고 하시면은 각 구별 현황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럼요 같이 데리고 사는 분들은 아실 건 게 구별 물가 크게 다르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요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료 절차와 진료 금액의 표준하겠죠 그렇습니다 한국은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의료 문제를 국가가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정책의 기조와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돼요 해외에서는 보통 개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희귀한 중증을 겪는 국민들을 케어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확대시키거든요 점점 제도를 근데 한국은 일단 감기부터 케어하는 방식으로 아 그렇죠 접근하죠 맞아요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효용을 빡빡빡빡 느낄 수 있게 그러다가 이제 중증 희귀증 알룸 분들이 외면당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적용되던 패턴이 반려동물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해석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점점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렇죠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못한다 그리고 작년에 예고되었던 맹견 사육 허가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동물보호법 개정 예고된 대로 그래서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일단 중성화 그리고 기질평가 보험 가입이 요건으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정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 셔 테리어 스테퍼드 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다섯 종이거든요 근데 이 다섯 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공격성을 띄워서 분쟁의 대상이 되었다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좀 원시적이지만 강아지 사법행정을 예고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과 강아지가 생기는 거예요 네 롱 헤어 치아와를 키운다고 해도 얘는 위협적이지 않은 맹견이 근데 얘가 옆집 로트와일러를 물어 죽였어 와 대단한 애네 운명해 왜냐하면 치아와를 살벌하거든요 근데 로트와일러 개가 개를 무는 경우는 잘 모르겠고 아 그건 그래요 사람에게 공격성을 자주 띄워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성화 기질평가 보험 가입 등등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인 게 복원 그리고 치안에서도 서비스가 요구돼요 네네 아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건 함부로 못 건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재작년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고요 시골 아저씨들이 개를 꼭 개줄 안 묶고 산책 다니는 걸 약간 자랑처럼 우리 개는 내 말 잘 들어 약간 이런 자랑처럼 우리 동네도 그런 아시아 하나 있어 네 그러니까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개줄이 없는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 있죠 조그만한 친구긴 한데 너무 자주 보니까 나 이거 이거 구청에 꼰질러야 되나 고려하고 있어요 가끔 닭을 그렇게 끌고 되는 분들 애완 닭이 있어요 닭 무서운데 닭 무서운데 저 옛날에 보광동에서 닭과 고양이가 같이 줄에 묶여서 철물점에서 같이 놀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닭과 고양이를 같이 키우더라고 그 철물점은 천적이잖아 근데 둘이서 되게 친해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중성화를 하고 기질평가를 한 다음에 보험 가입을 한 거죠 잘하면 돼요 법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스토킹 범죄의 특징은 가해자가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재차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럼요 접근에 성공하면 무조건 스토킹 범죄가 재발하는 거고 강력범죄로 변질될 가능성도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커져요 매우 높죠 그런 가능성도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되었고요 제가 그래 어느 당 누구 의원의 공인가 쫙 보고 하니까 참여한 대표 발의 의원만 30명이 약간 안 돼요 그럼 대표 발의 법안이 30개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네 30개가 넘고 같은 의원이 2개 3개씩 한 것도 있고 이해되네요 근데 이거 비교해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거기에 정부안까지 들어가서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면 그게 다 지금 반영돼서 통합안이 나온 거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면 전부 개정 수준이거든요 신당혁 살인사건을 비롯한 여러 건의 강력범죄 사건들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달려든 결과입니다 어떤 거 봅시다 성폭력처벌법 전제장치 붙잡고부터 함께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개정 내용 전체를 토파 보려고 해봤더니 한회차가 통째로 필요할 지경이라서 가해자 관련 두 가지 정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 조심히 잘 봐야겠다 진짜 잘 봐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나는 그냥 옛 연인을 못 잊어도 하는 게 스토킹이 될 수 있겠네요 뜯어보죠 그건 뜯어보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아니라 이미 가해자가 된 사람 아 첫 번째는 실시간 감시 시스템에 스토킹 가해자도 넣는 방법입니다 검사가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를 해서 법원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취하게 되는 잠정 조치에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 들어갑니다 좋네요 실제로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사람에게 아니 아니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되면 일단 위치 추적부터 부치고 원천 차단 두 번째는 그럼 그다음은 이거죠 위치 추적을 활용하는 방법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으면 기존의 방법은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위험 알리고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너 지금 왜 거기 가고 있냐 의도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실패해 왔다는 거고요 그렇죠 아 그리고 그 문제가 있네 결국 피해자가 피해야 되네 그렇긴 해요 여기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출통하면 되지만 그 이전에 이 방법을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절차였던 거죠 여기서 피해자 통지 부분을 자동경보 통지로 바꿨습니다 네 피해자의 법적 권한을 늘려준 겁니다 더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이라는 것을 법무부가 개발을 했답니다 고장 안 나길 바랍니다 차후에는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용으로 보급하고 보호용 모바일 앱까지 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앞서 설명했듯 이외에도 한 회차가 필요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개정돼서 1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1월 12일이면 원광디지털대학교 접수 마감일입니다 접수 마감입니다 입학하세요 입학하세요 스토킹 행위 유형도 추가 명시되었고요 사법경찰관이 취해야 할 응급조치 유형과 새로운 권한도 추가 및 변경이 되었고요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될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지를 해주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누설 관련 조항도 있고요 피해자 변호사 선임 과정 얘기도 있고 반의사 불벌죄 삭제도 있고 등등 대대적인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아주 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반이만 30명이면 거기 이제 같이 이름 올려주는 여기까지 합던 거의 국회 전체예요 그렇겠죠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용으로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청룡 언얼도 80% AK47 AK47 그거는 정말 휴대용이다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모바일 앱이 해줄 역할을 해주는 조금 원시적인 기계에 어떤 것을 주겠다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페퍼 스프레이 페퍼 스프레이는 아니면 이렇게 빡 하고 빼면은 아주 큰 경보음이 울려퍼지는 거 같은 거 어... 네 아직까지는 불안하지만 정말 많은 게 바뀌어 있고 바뀔 예정이고 네 저는 한 가지만 걱정됩니다 경찰 좀 추가 채용해야 되겠네요 어... 그렇죠 XSFM입니다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어...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아...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아...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자자자자자자 야야 채참아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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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무 녹용 녹용 중 으뜸이라여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사슴뿔 인삼 불로정생을 위한 원료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 고려 인삼이었어요 인삼 버삼 그 질긴 생명력을 벗삼아 면역을 생지화 냉기를 가진 뿌리식물로 인삼 녹용의 온기와 만나 음양의 절꿀 제주산 봉개꿀 깊은 풍미와 진한 농도 이 모든 것을 담아 진경뽕 평상네이처 가족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학폭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에 가해 학생은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버복 행위가 금지됩니다 그전에는 금지가 안됐었나 모르겠네요 단속이 안됐죠 스토킹 가해자와 똑같이 통지가 안됐죠 이건 발생시부터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학폭이냐 아니냐를 심사하는 과정에 여전히 같이 있었잖아요 발생부터 이게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긴급조치로 아 정순신 문제, 정순신 방지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 말 듣고 법원에 끌고 가서 학교 계속 다니고 질질 끌지 마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폭력이 발생하자마자 또한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할 수 있고요 이거를 피해 학생 측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피해 학생이 요청했다는 그 기록이 어떻게 보면 교장의 인사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교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데에 견제장치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이 전담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올라가서요 교육청이 교장한테 내리는 방식이 되겠죠 음,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교육감을 잘 뽑아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피해 학생이 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원하면 재판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학생은 전담 인력을 통해서 법률, 상담, 심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걱정돼요 이런 게 전담 인력 인색하니까 우리나라가 음, 그렇죠 또 교원한테 미루진 않을지 학교 상담 교사한테 미루진 않을지 아, 그 교육청 인력이라고는 하는데 음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었죠 작년에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조처들은 모든 선생님들의 부담으로 갔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 한 번에 한 거가 이만큼의 효과를 낸 거라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반한 국회의원보다 거리에 나선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의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하거나 생활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민영사상 책임이 면제가 되고요 학교는 시, 도, 교육청의 전담 센터를 통해서 사안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안이 바뀌면 법원에서도 괴롭힘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민사를 집어넣는 부모님들을 집에 일찍 돌려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도 학교가 맘먹고 은폐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 계속 들었는데 학생이 직접 교육청에 신고할 수도 있겠죠 사실 이 같은 내용은 개정안 적용 이전에 이미 교육부에서 현장에 안내를 해서 적용하도록 해서 일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앗 뜨거워 하니까 바꾸잖아요 집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 등 진상짓을 하면 서면사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등에 조처를 할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부모가 잘못할 때를 겨냥한 조항 같은 거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몇 가지를 더 제가 아까 정수신 방지법을 말씀드려서 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가해자가 시간을 끄는 걸 방지하는 디테일은 이런 거거든요 학폭 징계에 불복하는 행소소송을 내죠 그러면 모든 게 중단되죠 대신에 재판부에다가 이 책임을 넘긴 거죠 1심은 90일 안에 해라 2, 3심은 60일 안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또 법조 일어나러 가나요 그러면 졸업 150일 이전에 저지른 학폭이 아닌 이상 판결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이 바꿔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끝으로 근데 결국 신기한 것 중에 하나 물론 뭐 그게 좀 나쁜 소리긴 하지만 맨간한 사람들의 신상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의 신상들도 카라큘라가 공개한 것도 있고 유튜버 서이초 사건의 학부모는 공개가 결국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이상 앉아있으면 되게 슬픈 문제인 게 오히려 선생님이 지금 조사받고 계시고 스포티파이의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에서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해외에서는 특히나 아시아 바깥에서는 연예인이 마약 문제에 휘말리면 보통은 가엾어 해줘요 이겨내기를 빌고 그렇죠 근데 한국,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는 죽이라고 난리해요 화형하고 싶어요 전체주의가 남아있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중의 분위기가 마약을 막아주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나라들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그렇죠 그냥 화형만 하고 싶은 거예요 취미생활로 그래서 저는 상스러운 언론의 연예인 마약수사 보도를 보면서 저런 용기에 만 분의 일만 갖다가 서이처 좀 파보지 제발 그러니까 아니 그 공개됐던 유튜버가 공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개했던 공개했던 사람들이 잘됐 그것도 나쁜 짓이죠 사축 제재들을 행하고 했으니까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복잡하고 묘한 감정으로 그 서이처학 부문은 누군데라는 생각이 그렇죠 왜 저기는 어떻게 해서 작용단의 사적지 제재부차 피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 여러분들은 학교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에다가 온라인으로 물어보시고 교육감 Q&A 게시판이 운영되는 그런 곳에다가 직접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해부터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학폭 전담 조사관을 전직 경찰로 둡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어떤 사람이 오냐 배치는 돼 있냐 이런 거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여러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서 로봇카북으로 보내달라 네 로봇카북은 근데 저지 드레드로 보내달라 전직자가 아니니까 현직이니까 끝으로 우리 애가 군데를 가요 지난번 국정검사 이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병역 면탈 얘기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애가 도망을 갔어요 기흉이라고 거짓말해요 숨을 이상하게 쉬면서 국정검사 이슈 때 나왔던 거는 뇌전증 이슈였죠 네 탈법적으로 군대 빠진 사람 빠지게 해준 사람 끌려가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글을 쓰는 그 사람을 빼놨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브로커라고 홍보한 사람 네 브로커보면 이제 홍보해서 고객을 물어본 사람이 있고 실제로 빼주게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한쪽이 잡혀가지 않았던 거예요 마약이랑 비슷하면서 다른 게 군대를 뺐죠 그러면 그 사람 군대를 보내면 되잖아요 응 근데 이게 마약에 절었어 사람이 그럼 치료해줘요 약간의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죠 처벌을 받아요 마약 상을 때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브로커를 잡아야죠 여기도 병역 브로커 중 일부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던 거예요 응 그래서 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병역법 개정안을 냈고 한기호 김병주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죠 국방위원회에서 그죠 하지만 군인을 군대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데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장군이 네 그래서 이 안들이 반영되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병역 면탈 수법을 온라인에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 이거는 브로커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옛날에 그냥 쓰면 야 뭐 이렇게 하면 군대 면제 된다더라 이렇게 쓰는 것도 적용이구나 그렇죠 물론 요즘은 그렇게 쓰는 사람 대부분이 브로커의 브로커 본인 혹은 브로커의 끊아풀인데 그게 좀 문제인 게 예를 들어 에디터가 어릴 때 즐겨 읽던 이상한 이야기 써있는 책들 같은 거 보면 네 맞아요 사회적으로 터붓이 되는 흉한 이야기들 같은 것도 전시해 놓잖아요 그건 표현의 자유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해석권이 좀 과도합니다 음 예를 들어 뭐 디스패치 같은 데서 어떻게 이 면회인이 군대를 안 갔다더라 이런 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건 문제예요 아 음 그래서 저는 브로커만 에디터가 말한 대로 브로커만 겨냥해서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냥 글을 저기에서 쓰는 히키코몰리들도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좀 걱정입니다 어릴 적에 그런 풍문으로 친구들이나 인터넷에서 많이 보지 예를 들어 뭐 애를 두 명 낳으면 안 간다더라 이런 거 있었고 그렇죠 간장 한 사발을 먹으면 안 간다더라 제가 그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요청받았을 때 샤론 스톤 선생이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말하기 귀찮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저도 몇 개 사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되죠 여기서 됐다는 건 연탈 성공 5급을 받죠 그러면 술을 삽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자신의 고생담을 어마어마하게 얘기해줍니다 실제로 이런 말도 이제 걸리는구나 네 그렇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왜 안 하면 돼요 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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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글쎄요 저는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드라마나 영화에서 돈 많은 집 자제들이 일탈하는 모습 보여주잖아요 리얼하게 다뤄야 될 거 아니에요 DP에서 잡으러 다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자제하겠다는 거야 살짝 법령이 좀 문장이 덜 다듬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걱정이 됐다 엄청 크게 걱정되는 건 아니지만 유통이라는 행위를 조금 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싶긴 하지만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되긴 하죠 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강조를 똑바로 하고 싶었으면 그로 인해서 대가를 챙긴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못 찾았거든요 그렇죠 그 점이 아쉬웠어요 참고로 제주에서 그런 병역을 빼낸 노하우를 나눴던 친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갔어요 저는 베이비붐 세대라 이 새끼들이 주로 성공하더라고 그때는 좀 완화됐었죠 제가 이런 내용들 막 조사하다가 병역법 개정 내용도 좀 아까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광범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 하다가 이상한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의 일부분을 위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회복무요원이 정치 행위를 하면 징계를 받아서 복무 연장이 돼요 첫 번에 걸렸을 때부터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근데 이 조항의 일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어요 개정 전 33조 제2항 중 2호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밖의 정치단체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를 근거로 징계하면 과잉이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디 봅시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근거로 징계하면 과잉이다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근무시간 내면은 위헌이 아니다 근무시간 외의 행동 중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정치단체란 말 굉장히 모호하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그래서 민주당 거기에 정확히 소속되는 건 제가 하나밖에 모르겠어요 정치하는 엄마들 거기에 사회복무 의원이 거기에 군대 가긴 좀 어렵거든 자총 그래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냈고요 이 개정안들에 의해서 일단 그 밖의 정치단체가 삭제됐어요 정당만 이제 해당되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 내에 정치적 행위는 명확하게 징계감이고요 하지만 근무시간 외의 행위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명확히 규정한 그 부분을 봤더니 법령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근무시간 내죠 계속 2. 서명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개시하거나 개시하게 하는 것 대자부 얘기죠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이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법 개정이에요 그런데 기재부가 발간한 이렇게 바뀝니다 책자 자료에는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를 지지도는 반대 등의 정치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 겁니다 뭐야 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자라고 써 한동훈은 돼서? 그런 권유운동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읽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은 되고 어떤 후보자는 될 것 같다네요 물론 개정된 법의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진 않고 이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윤건영 의원실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정신을 전혀 훼손하지 않고 원래 정치적인 걸 못하게 하겠다는 정치혐오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면 기본적으로 선거권자 누구죠? 국민 전체 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권한을 제한하기 좋아요 그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피선거권자는 사회복무요원을 해도 돼요 이러면 피선거권자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고요? 사회복무요원이 당선이 됐어요 어떤 청년이 그래서 의원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장이 날아서 사회복무요원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 있죠 이미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그동안 정당만 가입 안에 있으면 피선거권자로서 당선돼서 의원일을 해도 되죠? 그랬죠 저번에 한 명 그랬죠 왜냐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만 안 하면 되니까 의원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의원일도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이 끝나면 그 다음번에 또 재선 출마하면 되죠 이건 잘못됐어요 제가 가장 많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건 선거권자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지만 비선거권자에 대한 특혜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아까 지금 얘기해준 국민의힘 서울시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의 사례입니다 당선되고 사회복무요원 됐죠 이 사람은 지금 탈당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되고 탈당만 하면 의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기재부는 왜 이렇게 문장을 적었을까요?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이거 보면 그냥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투표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뒤쪽에 이제 정치운동을로 목적어를 써놨지만 그렇게도 선거에서라는 부사구가 들어가버리면서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읽혀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덕질인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과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거권자가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많은 행위들을 결사 포함해서 반대하고 있고 비선거권자가 빠져나가게 해주고 있다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이걸 조상객이 사실 반대였거든요 이 문장을 책자에 있는 이 문장을 읽어놓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걸 이렇게 개정을 했다고 하고 가서 법안과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윤건영, 유경준 의원은 그렇게 개정을 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또 특이하게 이게 또 각자 다른 곳에 꽂히네요 저는 특정이 너무 꽂히네요 이거 없어도 문장이 아무 이상 없어요 정당이나 후보자라고 써도 아무 이상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그러면 이 문장은 되게 오묘하게 잘 쓴 문장이다 되게 이상하예요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법안을 냈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위헌 소지 판결 안 그 부분을 땜질하고 손질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변화한 건 국회의 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국회의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근데 이거를 기재부가 이렇게 바뀝니다 책자에다가 소개를 하면서 지금 이런 이상한 문장을 만들어놨다고요 그럼 그건 실제로 바꾼 건 국회가 바꾼 게 아니라 국회가 바뀌었는데 그걸 다르게 얘기하고 기재부가 이상하게 쓴 거죠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중간에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재부가 지들이 뭐라고 이걸 바꿔요 근데 바뀌어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프로세스 모르잖아 우리가 아는 건 그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바꿨는데 바꾼 대로 바뀌어 있지 않다 이상하게 바뀌어 있다 그랬으면 생각이 나는 건 국방부, 명무청 아니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 다섯 개의 항목은 기재부가 지들이 뭐라고 전문성이 있기래? 아니 형 잠깐만 이 다섯 개의 항목은 제가 그 법안에서 직접 바꾼 거예요 개정된 법안에서 그래 누가 네가 안 봤대? 네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바꾼 거야 이거 국회도 이렇게 안 바꿨는데 국회가 바꾼 걸 전혀 다른 내용으로 왜 나라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에요? 뭔가 이상해요 왜 김민석은 봐주고 나머지 국민들한테 으름장이에요? 국회가 이렇게 했을 리가 없잖아 국민의힘은 이렇게 했을 리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을 봤대는데 아니래잖아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원래 올해부터 바뀌는 것도 시간이 이런 거 말하는 시간이 아닌데 이게 뭐해 대체 제가 어제부터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오늘 소개한 것도 그렇고 야 진짜 이상하다 적당히 보다가 뭔가 이상한 버그들이 발견되는데 버그에 뭔가 알 수 없는 아기가 숨겨져 있어요 일부러 한 버그 같아요 근데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두 페이지에 중복으로 수록하는 거는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건 뭔가 이상한 거죠 이렇게 바꾼 이런 내용으로 바꾼 법안이 아닌데 그 개정안의 내용을 왜 기재부 책자에는 이렇게 왜곡되게 실려 있는가 이상합니다 매우 묘한 오묘한 문장으로 나중에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관없는 소리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992년생 국민의힘의 김민석 강소구 의원은요 지난 지선에서 당선을 했고 작년 1월 17일에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사회복무요원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록을 뒤져봐도 훈련소 어떻게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퇴 결의안을 민주당에서 냈었는데 광소 9위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처음으로 공론을 해야 되는데 그 기자를 구의원이 고소합니다 근데 이상한 건 행안부에서 병역휴직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병역휴직을 하고 병역을 한 다음에 구의원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유권에서까지 내려줍니다 친절하죠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구의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눈에 밟히고요 앞에 거 다 까먹었네 이런 변화가 있는 24년월부터 바뀌는 게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내일이 시간이 제일 길 것 같습니다 비상시국 대책회의 내일 다시 돌아오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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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입니다 IDWK